랄리알리알라쇼 랄리알리알라쇼 칼카나마 아라처리 수헬리베 풍탄질산 문갈등 우리 책이 나왔다는데? 너가 지금 무슨 의도로 나에게 의사전달을 하려고 하는지 난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건? 우리 1등 미디어 책이 나왔다고 사러리사러리라쇼 랄리알리알라쇼 랄리알리알라쇼 칼카나마 아라처리 수헬리베 풍탄질산 이 깔등 너의 춤사위가 비게노 날씨처럼 상쾌한데? 문갈등 비게노 날씨를 상쾌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비가 내리면서 대기중에 있는 미세먼지가 빗물과 함께 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미세먼지 수치가 낮아져서야 그리고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도 있지 위도우 37.598879 경도 126.91560에 귀찮은 녀석 발견 너 이리와! 아참! 이럴 때가 아니지 등교시간 10분 2초 전 지각 확률 96%야 지각하면 이거 다 너 때문이야 제가 몰려 오저 딸이 휴교다 하리 나는 집에 가리 너네 왜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학교에 큰일이 생겼다고 임시 휴교래 큰일? 혹시 불이라도 난 거야? 그건 아니고 무슨 황금열쇠가 없어졌다던가 1등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만점을 받고도 1등고 입학시험에서 떨어진 네오입니다 네오가 준비해둔 테스트를 통과하면 열쇠를 돌려주겠습니다 1등고의 학생 5명에게만 기회를 주겠습니다 좋아 기꺼이 상대해 주지 고대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드 투스는 이렇게 말했어 위대한 업적은 큰 위험을 감수했기 때문이다 바로 그거지 물리학에선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라는 게 있어 너희들이 직접 가겠다는 거야? 이거 잘해 황금열쇠는 반드시 내 손으로 찾아오겠어 아니 이게 또 무슨 일이야? 대성 만점 1등들의 재능 발견 학습 만화 문과 1등 입과 1등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